아 진짜 토스 밭이다 와 진짜 토스 많다 뒤엔 말이 좋긴 하다 초코가 뭘 좀 아네 아니 로켓님 근데 대답을 안하시네 이러고 정확히 다음날 또 오셨네 어떤 심리지 이거는 얘 진짜 하루만에 오시네 아 근데 저는 뭐 님 욕할 생각도 없어요 어제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장난 한번 치니까 어제 죽을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장난 한번 치니까 어제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제 의도는 그런게 아니었는데 기분 나쁘셨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 근데 하필 저분이 맨 위에 딱 있었어 딱 보이네 하필 아이디가 딱 보이네 로켓프레쉬 이렇게 딱 보이네 저분 어디가 불만이신거지 근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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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안하시는거 같은데? 걸려가지고 몰래 보는거 진짜 덥긴해요 진짜 더워 네 그분 맞긴해요 근데 저분이 끝에 어떤 말하고 나갔냐면은 다시는 안오겠다고 꺼지라고 자기 블랙하라고 하고 나가는데 다음날 바로 온게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저분 뭐 욕할 생각도 없어요 저분 나쁜 사람 같진 않아 아니 근데 그냥 하루만에 다시 온게 웃겨가지고 근데 그 킹덤 있잖아요 킹덤 그거 재밌어요 킹덤? 제가 좀비불을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근데 다 막 킹덤 보라길래 킹덤 한번 볼까 킹덤? 킹덤이 그렇게 재밌나? 약한 영웅 다 봤잖아 킹덤 볼까? 아니 나 근데 잔인하고 이런거 좀 안보는데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겁이 또 진짜 많아 잠깐만 이거 걸렸겠죠 이거 투게이트? 방금 이쪽에서 잡혔는데 프로브가 이러면 이거 걸리나? 이만치에서 잡혔거든요 아시는 분 이거 걸리나요 이거? 게이트? 안 걸리면 갈라 있는데 안보였다고? 가자 야 아아아 신나 저돌적이야 아 아 아 아 슬피드는 투게이트 많이 하긴 하죠 보통 게이머들 보면은 다 투게이트만 하긴 하던데 저는요 근데 저는ación 중ening 투게이트 잘 안하기는 해요 była 2 2 1 2 L 2 2 뒤에 S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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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저걸 줬으면 안 되는데 너무 신났네 그만하고 뺄걸. 방금 드라곤을 안 죽었으면 몰랐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